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하나를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라이언 고산티비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추가 매수하면 평당가가 올라가는데요. 다른 계좌로 추가 매수하며 전체 주식 숫자를 올리는 건지 같은 계좌 안에서 평당가 올라가는 것은 상관없이 주식 숫자만 많아지는 것에 만족하며 노후를 대비하는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였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까지는 제가 미준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더 이상 포트폴리오 공개를 자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에 이제 베어마켓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저의 주식 수익률을 조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 미준 채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도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 채널에 끌어들이면 안 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유튜브 상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소중한 저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투자 성적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1년 전에 엔비디아를 한 주 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그때 가격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달러였다. 그런데 이제 100달러를 주고 샀는데 1년 이후에 이게 2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의 수익률은 100%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도 엔비디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갑자기 커다란 하나의 화제가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엔비디아 주가가 200바지 올라갔어도 한 주를 더 사는 것이 맞는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200달러에서 한 주를 더 사게 되면 수익률이 100%에서 50%로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매달 매달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게 되면요. 저는 유튜브에서도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싶잖아요. 나 자신한테도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함을 줄 수도 있고 또 콘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요. 채널의 이미지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평당가 그리고 수익률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좀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당가는 주식 평가에 정말 1%도 상관이 없습니다. 1%가 아니라 0.0001%도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향후에 어떤 주가의 상승을 도모할 수 있을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할 때 정말 주식 투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따라서 이 기업의 성장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의 평당가가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래도 그 투자 활동에서 성공한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면서 정말 평당가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말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평당가, 우리의 수익률이 100%냐 200%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100%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자금이 생겨서 아파트를 하나 더 살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나의 100%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하나 더 사는 걸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아파트 하나 더 사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자. 채권 사는 것보다는 부동산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되죠. 따라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평당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성, 잠재정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투자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라이언 고산TV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미주온 오프라인 미팅이 24일 날 있잖아요. 그때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방송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들,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이번에 직접 만나서 오프라인에서 펼쳐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9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신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업데이트되는 중이라 나와 있지 않는데요. 다우전스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0.17%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S&P500은 0.32%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0.89%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나스닥 위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다. 아니면 동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팽배했었는데 이런 기대감이 조금씩 사그라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덧붙여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3 AI가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하루 만에 주가가 12.24% 급락을 했습니다. 차지 포인트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10.91% 마이너스 보여줬고요. 아이온큐가 10.67% 마이너스, 퀄컴이 마이너스 7.2, 포트로닉스가 5.93% 떨어졌고요. 파가야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75, 버진 갤럭틱 마이너스 5.65, 테라다인 마이너스 5.58, 엑살리스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53, 엑시 마이너스 5.02, 니오가 4.73% 떨어지면서 가장 추세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잠깐씩 언급을 드리면요. 펠로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 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펠로톤을 사용하다가 그만 사고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악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퀄컴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영향입니다. 애플의 악재는 이제 퀄컴에 있어서도 굉장히 커다란 악재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7% 이상 폭락을 해버렸고요. 아이온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죠. 따라서 단기적인 기술적인 조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지 포인트랑 C3AI는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3AI 같은 경우는요. 엊그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주가의 어닝 결과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닝 결과부터 보시면 지금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9입니다. 논 개빔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하면 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는 넘어섰습니다. 매출은 72.36밀리언 따라서 작년 대비 10% 이상 성장을 하긴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AI 붐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주가에도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10% 성장률을 가지고는 이러한 상승률을 지켜낼 수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C3AI의 경영진이 이번에 발표하기를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좀 늦춰질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고려를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고려를 했냐면요. 결정을 해야 했다. 어떤 결정을 결국 했냐면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성장률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좀 비용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리드 제너레이션 따라서 세일즈 쪽에도 많이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영업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러티브 AI 솔루션에 관련해서 이 고객들한테 많은 홍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요. 지난 분기만 해도 C3 AI의 경영진이 뭐라고 그랬냐면 올해 4분기가 되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늦춘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발표가 된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결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2024년 회계 년도입니다. 회계 년도 4분기에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요. 심지어는 갭도 아니고 논갭입니다. 따라서 논개부로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려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회계 년도니까 내년이죠. 내년부터는 현금 흐름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원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을 올해 말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우리가 어닝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이 집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는 차지 포인트의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차지 포인트의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역시 어닝입니다. 2분기에 갭 EPS가 마이너스 0.35. 아직까지 적자죠. 그런데 시장이 전망치를 무려 14센트나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150.49밀년을 만들어냈는데요. 작년 대비 성장률은 39%.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 역시 전망치에 모자랐거든요. 따라서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지금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성장률입니다. 지금 39%에 불과하잖아요. 따라서 과거에 70%, 80%, 90% 이렇게 100%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차지 포인트가 갑자기 성장률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흥미를 잃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어제는 테슬라 관련해서 굉장히 커다란 뉴스가 두 개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영향도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호재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즈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7가지나 되는 주식 전문 웹사이트의 멤버십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킹알파는 물론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좀 만만치 않은 멤버십 피를 내가면서 컨텐츠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어제 하나를 더 늘렸습니다. 바로 블룸버그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미즈온 개인 멤버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필요한 컨텐츠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의 양이나 질을 좀 확대해야겠다. 증대시켜야겠다. 이런 욕심에 하나를 더 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룸버그에 나오는 다양한 컨텐츠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마음으로 블룸버그의 첫 번째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월가에서 가장 커다란 빅이스트 베어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다는 얘기죠. 무려 2023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11%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는데 드디어 항복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죠. 한때는 월가에서 가장 염세주의자였다. 패시미스트는 정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S&P 500에 대해서 어두운 그림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들의 의견을 바꿨다. 긍정적인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레그 보호트리고요. 이분은 BNP라는 주식기관에서 일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의 전략을 담당하는 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원래 S&P 목표 주가가 3,400에 불과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2023년 시작될 때 1년 동안 주가가 11% 오히려 마이너스를 보일 것이다. 끔찍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진행했던 연초에 진행했던 서베이가 있는데요. 각 기관에 대표하는 전략가들이 제시했던 목표 주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3,4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가운 소식은요. 이번 주 들여서 드디어 그레그 보호트리 항복을 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4,15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하면요. 앞으로도 한 7% 이상 하락할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번에 의견을 바꿨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폭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어떤 기대감이냐면요. 미국 경제가 아마도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호트리 이제 얘기하기를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는 못하고요. 조금씩 조금씩 하락할 것이다. 조금씩은 하락하는 추세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따라서 기업의 어닝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주가는 한 8%, 7%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전의 전망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망은 항상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었냐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것을 예상하면서 만들어준 목표 주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력이 좋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나 강력한 데이터의 모습에 우리는 깜짝 놀래고 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 미국 정신은 이렇게까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최대 77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에 받으실 수 있는데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혜택이 어디서 가능하냐고요? 인터넷 가전 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 보세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최근 미국 중시의 뜨거운 감자는 애플입니다. 애플은 원래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주가의 하락 추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는 또 하나의 악재가 겹쳤는데요. 댄 날즈라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해지펀드 투자자죠. 이 댄 날즈가 어제 얘기하기를 지금 현재 애플의 공매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 공매도 할 만한 이유가 너무나 많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베스터 댄 날즈가 어제 발표를 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애플이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을 다 팔아버리고 이제 심지어는 공매도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여기에 트위터 엑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플 주식을 다 팔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공매도 하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서 애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댄 날즈는요.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반대 투자하는 이유를 총 4가지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금지령이죠. 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린 것처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현재 정부 산하, 따라서 중국 정부 산하에 있는 모든 에이전시 이거는 이제 정부 산하의 기관을 얘기하는데요. 따라서 공무원들은 더 이상 애플의 아이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 가지 악재가 겹쳤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블룸버그 보고도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는요. 많은 기업들이 정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범위가 계속해서 넓여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잠자력인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화웨이입니다. 중국 기업이죠. 화웨이가 지금 다시 부활에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애플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협적인 존재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최근에 화웨이는요. 3년 만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5G 스마트폰에 7나노짜리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성능이 엄청나게 월등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가격은 아이폰에 비해서 싸죠. 따라서 엄청나게 경쟁력 있는 이런 경쟁 기업의 폰이 바로 출시됐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바일 오퍼레팅 시스템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한 것 같습니다. 하모니 OS4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모니 OS4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똑똑한 강화된 기능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어시스턴. 우리가 보통 인공지능 비서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 못지않은 멋진 기능을 잠착한 화웨이폰이 이번에 출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거의 20%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미국에서 발생했는데요. 바로 오랫동안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환이 드디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요. 3년 동안 이제 학자금이 있다던 사람들이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동안 대출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패턴이 확립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몇 대 달러씩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미국 경제가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아이폰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들,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초년생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용을 많이 절감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아이폰을 많이 판매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신제품이 나오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을 마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애플은 물론 항상 비싼 주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는요. 29배, PER을 기준했을 때 1년에 만드는 순이익에 비해서 29배를 줘야 살 수 있는 주식이다. 그리고 S&P500의 평균은 21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PER이 이렇게 높아도요. 만약에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면 어느 정도 용납이 되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PER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약 10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PER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29배라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네 번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애플에 공매도 하는 이유가 굉장히 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첫 번째는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이폰 금지령, 두 번째는 화웨이의 화려한 재개, 세 번째는 학자금 대출 상환에 대한 유효가 끝내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현재 해치펀드 인베스터 댄 나일즈는요. 애플에 공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제가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어제 11% 가까이 급락한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엊그제 발표된 어닝 결과 너무나 좋지 않았죠. 어닝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성장률입니다. 원래 이제 차지포인트의 성장률은 80%, 90% 무력이 됐는데 이제 40% 이하로 저하됐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커다란 호재가 슈퍼차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호텔 오퍼레이터 힐튼을 얘기하는데요. 힐튼이 지금 계획을 발표했는데 무려 2만 개가 넘는 테슬라의 유니버설 월드 커넥터, 슈퍼차저를 설치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있는 2천 개의 호텔에 2만 개를 설치한다. 이 얘기는 호텔당 한 10개 정도의 차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한 거죠. 그리고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2024년 초반이니까요. 몇 달 안에 시작하겠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하다. 빨리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각 호텔당 적어도 아무리 적어도 6개 그리고 이제 아까 평균적으로는 10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힐튼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호텔, 2천 개의 호텔에 적어도 6개 이상의 슈퍼차자가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힐튼이 발표하기를 그렇게 되면 우리 호텔은 이제 첫 번째 초이스가 될 것이다. 어떤 초이스냐면요. 지금 정말 많은 고객들이 호텔에 숙박하는 고객들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몰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충전소가 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고객들한테 첫 번째로 선택을 받는 호텔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확장된 규모의 계약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파트너십을 테슬라랑 결성을 하면서 우리는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어떤 변화냐면요. 북미 쪽에 2위 차저가 굉장히 모자른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충전기의 그 인프라를 커다란 폭으로 증대시키는 굉장한 변화를 우리 힐튼이 해내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할 만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충전기의 숫자가 5만 개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힐튼이 얘기하기는 내년부터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2만 개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테슬라 쪽에서는 엄청난 커다란 호소재가 발생한 거죠. 5만 개 전 세계에서 5만 개 밖에 없는데 지금 힐튼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만 2만 개를 추가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따라서 양사에 굉장히 커다란 계약이 체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힐튼이 이번에 테슬라의 충전기를 이렇게 커다란 규모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요.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현재 웹사이트의 검색 내용을 보면 점점 더 많은 고객들이 이 충전기가 있는 호텔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볼륨으로 봤을 때 YTD로 봤을 때 2023년 들어서 가장 많이 고객들이 찾고 있는 부분이 입이 차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힐튼 입장에서는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전기 설치가 굉장히 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당연히 선택은 테슬라의 슈퍼차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힐튼이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세계에는 정말 많은 호텔 체인이 있죠. 힐튼은 넘버원도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메리엇이 가장 크죠. 메리엇도 있고 아코로도 있고 거기에 하야트도 있고 다양한 호텔 기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호텔 기업뿐만 아니죠. 다양한 슈퍼마켓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정말 충전기를 대량으로 설치할 만한 기업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어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관련해서 커다란 호재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NACS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자동차 기업이 하나 더 는 건데요. 이번에는 일본 기업 혼다입니다. 혼다 모터즈가 어제 발표를 했다. 어떻게 발표했냐면 테슬라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자랑을 했고요. 물론 그 내용은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다드. 테슬라가 운영하고 있는 NACS 방식을 우리도 채택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 시기는요. 2025년부터 만들어지는 새로운 전기 자동차 모델에는 이 NACS 방식 포트를 설치한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고요. 따라서 2025년 전까지는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CCS 방식이 포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컨바인드 차징 시스템의 약자죠. 이 포트 같은 경우도 걱정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차징 아답터를 이용하면 충분히 NACS 방식 충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까지 테슬라의 NACS 방식 차징을 선택한 자동차 기업의 숫자는요. 무려 1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이제 테슬라의 NACS 방식이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표준이다. 이렇게 이에게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힐튼 호텔 그리고 혼다라는 자동차 기업과 멋진 파트너십을 결성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파트너십을 이번에 결성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결성한 기업의 이름은 페이지인데요. 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밑에 쪽에 보시면 페이지는 첫 번째 기업이다. FDA로부터 승인을 받은 첫 번째 기업이다. FDA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식약청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한 승인이었냐면 클리니컬 AI, 그러니까 의리학 부분의 AI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젤탈, 패솔로지, 따라서 패솔로지는 병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학을 의학으로 옮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첫 번째로 FDA한테 승인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AI 쪽에서 앞서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페이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파트너십을 결성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기업이 아트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의 힘을 이용을 한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이미지 베이스의 AI 모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목표를 하는 것은요. 캔서 디텍션입니다. 암을 찾아내는 거죠.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건데요. 암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AI 모델이 이미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암 관련 사진을 보여주고요.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찾아낼 수 있게끔 능력을 배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미지 베이스의 AI 모델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인 것 같고요. 페이지라는 기업은요. 이미 AI 모델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AI 모델의 규모를 보시면요. 한 50만 개 정도의 슬라이드에 있는 10억 개 정도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암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암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고 새롭게 개발하는 인공지능 모델은요. 그 규모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400만 개 정도의 슬라이드를 이용할 것이다. 그 얘기는요. 페이지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슬라이드의 개수에 비해서 8배 정도가 많은 거죠. 이렇게 8배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훨씬 더 정확도도 늘어날 거고 빠르게 암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될 것이다. 우리가 기대를 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페이지와의 파트너십이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이용한다. 여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겠죠. 물론 이제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훈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애저입니다. 따라서 애저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을 구축해 놓고요. 계속해서 전 세계의 기업으로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의 이점을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인공지능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 진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호재였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파트너십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관련된 파트너십이고요. 엔비디아가 에센서서서지칼과 콜라보러신을 진행하면서 에센서서서지칼의 주가는 무려 22.76%나 폭등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파트너십이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시죠. 에센서서서지칼의 주가가 프리마켓의 28%나 폭등을 했다. 그리고 나중에 한 23%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 이유는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에센서서서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 서지칼 유닛에 관련된 파트너십이다.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기업이 뭘 하는 기업인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트리티브 서지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보틱 그리고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수술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는 아직까지 좀 작습니다. 총 12개의 나라에서 2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로보틱을 이용해서 수술을 어느 정도 했냐면요. 만 번 정도 시행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월전의 숫자는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에센서서스 같은 경우는요. 엔비디아의 도구를 이용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칩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꾀하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그들이 구축해놓은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캐퍼빌리티를 향상시킬 것이다. 이 얘기는요. 수술용 로봇이라 그래서 그냥 로봇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기능이 팝제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수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도 제공하는 것이 이 기술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에센서스 같은 경우는 그들의 비전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어떤 거냐면요. 클리니컬 인텔리전스 인서절이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점점 더 로보틱을 이용한 수술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기업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에센서스 그리고 엔비디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 새로운 솔루션, 디지털 서지컬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요. 거기에 커머셜라이즈를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이 솔루션을 판매해서 나오는 매출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로드맵이 발생할 텐데 따라서 다양한 상품을 새롭게 개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도 분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요. 이렇게 자잘한 프로젝트를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죠. 따라서 엔비디아는요. 정말 크고 작은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결성하면서 여기저기서 수많은 매출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기업을 선택을 할 때 CEO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연 이 기업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능력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 리더가 이끌고 있는가 이 부분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예전에 애플 초기 단계의 스티픈 잡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의 능력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버의 CEO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물론 창업자는 아닌데요. 이 CEO가 등장한 이후에 우버는 정말 많은 혁신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버 CEO가 등장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에 따르면 어제도 우버의 CEO가 공개 속상해서 우버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CEO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우버 테크놀로지가 얘기를 했다, 디멘드, 따라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일정하게 잘 나오고 있다, 기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욱이 그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애드 비즈니스, 광고 비즈니스가 타겟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초가 달성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 입장에서 굉장히 기쁜 소식이 하나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2년 내에 바이백, 자사주 매입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CEO가 직접 전해줬습니다. 우버의 CEO 이름은 조금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라 코스로 샤이가 어제 얘기했고요. 골드만삭스의 이벤트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많이 해줬는데요. 먼저 딜리버리 그로스, 배달 서비스죠. 이쪽에 하반기의 성장률이 한 14% 이상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수치를 발표를 했고요. 또한 서플라이 포지션이 좋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버의 잠재적인 리스크 중에 하나가 운전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비전이 좋고 테클리리가 좋아도 우버가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CEO가 얘기해주기를 운전자 확보도 비교적 양호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피크 시즌에 잘 넘어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라일링 헤일링 앱의 애드 사항인데요. 라일링 헤일링 앱이 이제 차량 공유 서비스죠. 이쪽에서만 2024년에 광고 매출이 10억 달러를 찍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우리의 목표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광고는 여러가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일단 스몰 앱 미디엄이니까요. 거대한 기업뿐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이죠. 이런 기업 말고도 작은 회사들도 많은 광고를 의뢰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가지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패키지드 굿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사는 거는 다 패키지가 돼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품에도 광고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요. 편의점이라든지 슈퍼마켓 배달 서비스도 우버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2년 내에 바이백한다. 자사주 매입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요. 현금이 넘쳐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우버는 정말 많은 현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자사주 매입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CEO가 직접 해줬습니다. 9월 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미중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긍정적인 소식 잔뜩 모아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